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밤 발생한 충주시 주더급 중원산업단지 화재 현장에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 당시 공장 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51살 오모 씨를 찾기 위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오 씨를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한편 이 시종 지사는 화재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지원 대책 등을 협의하고 피해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